아름다운 세상 만들기의 아세맘 빌드입니다. 경량 철골구조로 짓고 있는 체류형 쉼터 엘레강스원의 철골공사 영상인데요. 단독주택과 동일하게 철골구조체를 제작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엘레강스원은 박공형으로 제작된 모델인데요. 전체 철골구조체 사양은 이렇습니다. 4면 하부 베이스 철골과 중간 2개소의 장선 역할을 하는 빔은 150x150x4.0T, 컬럼과 거더는 75x75x3.0T 정사각형 사각각간이 사용되었고, 멍에는 75x45x2.3T, 상중 하방 철골과 창틀, 그리고 현관 철골은 75x45x2.3T, 직사각형 각관, 트러스와 펄리는 각관이 아닌 지형강 75x45x2.3T로 제작되었습니다. 우선 각각 포지션별로 풀 용접이 진행되는 과정을 잠시 보시겠는데요. 하부 바닥 철골은 CO2로 용접이 되었고, 상부 부분은 아크 용접으로 마무리 중인데, 철구조물 제작에 대한 전체 영상은 엘레강스2 모델에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강조 드리는 말씀이지만, 단열보다 앞선 우선순위가 철골구조체의 안정입니다. 뼈대의 안정이야말로 모든 건축물의 근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동의하실 겁니다. 상부 창틀 철골을 용접하고 있는 중인데, 망치가 좀 달라 보이시죠? 고무망치입니다. 쇠 망치 보다는 날카로운 금속 소음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죠. 이렇게 풀 용접을 계속해서 바닥 베이스 철골과 장선, 멍에, 컬럼과 거더, 상방 철골과 하방 철골, 중방 철골과 창틀 철골, 그리고 트러스와 펄링까지 진행됩니다. 용접을 하는 동안 중간중간에 용접 똥이라고 불리는 슬러그도 제거하면서 방청작업도 일부는 진행됩니다. 아세만 빌드는 철골 제작을 이처럼 공장에서 제작을 하는데요. 각각의 포지션별 철골은 재단 시에 미리 화선을 결착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현장 제작 시에 노무 포지션 데이터를 내기 위해 일일이 제작해 본 영상입니다. 이제 방청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 부분별 용접작업이 마무리되면 슬러그를 제거해야 하는데요. 이 작업은 철골의 내구선과 바로 직결됩니다. 정성 없는 대가는 없고 노력 없는 품질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부분까지 최선을 다해야만 완성도 높은 그리고 품질 좋은 제품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영상을 볼 때 철골 제작 과정이나 외벽체 시공 과정에 대한 디테일한 시공 내용이나 공사 자료를 공개하는 업체는 찾아보기 어렵고, 시작과 중간 과정, 마감 과정을 공개하는 업체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마감까지 마친 완성품을 뽀대나게 공개하는 업체들이 대부분인데, 공사라는 것은 과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시공 과정과 공사 내용을 투명하게 오픈함으로써, 각각의 요소별로 자제 사용과 시공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도 신뢰와 믿음으로 직결된다고 하겠습니다. 용접 부위의 먼지와 용접 불똥 슬럭을 제거하고, 샌딩 작업까지 마치면 마지막으로 철골 구조체 전체에 대한 방천 작업으로 마무리합니다. 아세만 빌드는 이러한 세세한 공정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진행하고 있는데요. 철골 제작 풀 영상도 기회를 만들어서 공유할 예정이므로, 단순히 평당 얼마라는 비교는 큰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곧바로 이어지는 영상에서는 농막이나 철형 쉼터 바닥을 형성하는 슬래브인데요. 저희 아세만 빌드의 정품 FF 판넬 60D로 시공하는 내용입니다. 흙바닥이나 땅에서 올라오는 습기와 수분으로 인해 바닥이 매몰되거나,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 썩어가는 현상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중요한 시공자료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하판이나 샌드위치 판넬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내구성은 그리 오래가지 못하고 담보받을 수가 없을 것인데요. FF 판넬을 시공한다 하더라도 그 재료의 물성을 극대화하고, 습기와 수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면서 미세한 틈도 허락하지 않는 단일 시공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세만 빌드의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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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